안녕하세요. 남가주 지역 하이데저트 지역에 일하는 샌드라 영킴입니다. 저는 이곳 빅터빌, 필란, 해스페리아, 오켄스 지역을 전문으로 이 분야에서 10여 년 동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꿈의 보금자리를 그리고 이곳에 편안히 정착하실 수 있도록 내 집을 마련하는 마음으로 안내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천원같은 지역으로 만피트가 넘는 빅베어산과 마운틴 볼리의 높은 산으로 드리워져 멋진 경광과 신선한 공기로 해발 4천피트의 고지에 위치해 있으며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장수타운 또는 건강타운이라 하며 LA와 오렌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90분 소요거리로 라스베가스를 갈 때 꼭 거쳐야 하는 아주 평화로운 지역으로 현재 약 6천여 명 이상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도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는 인기 좋은 지역이라 하겠습니다. 많은 한인 교회들과 미국 대형병원들 그리고 한인 의사들이 현재 상주에 진료하고 있으며 얼바인이나 LA의 3분의 1 주택 가격으로 은퇴나 투자하기에 강추할 만한 것으로 계속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머지않아 라스베가스 직행 고속전철과 페스페리아의 신도시 개발 등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며 또 한인들이 과일농장과 야채농장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의 관심지가 되고 있습니다. 리조트스타일 시니어 단지와 근방의 실버레이크 단지, 스프링벨리 레이크 단지는 자연수의 호스를 끼고 있는 고급 단지로 자체 골프장과 그 외 3개의 멋진 풀사이드 골프장 등 총 6개의 코스는 저렴한 골프피로 은퇴 후 즐거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지역이라 자부할 만큼 자신있게 소개 드릴 수 있습니다. 지역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안내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. 팀스프릿 부동산의 샌드라 영킴 714-749-4988 샌드라 영킴 꼭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Tell δ relativ 3 2 3 4 4 5 4 5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